학교 알림위에서 고등학교 정보 파악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2028 대입 개편 안에서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학년의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고 또 5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100명인 학교에서는 1등급이 10명이고 500명인 학교에서는 1등급이 50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요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때만큼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은요 담임교사가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필요할 때 챙겨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남녀 비율을 보세요 이성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단 내신을 더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학폭에 관한 두 가지의 정보인데요 이 항목들이 각각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또 학폭이까지 올라간 사안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학폭은 입시에 반영이 되죠 교과별 학업성취 보셔야 됩니다 입시에서 이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1등급이야 2등급이야 이것만 따지시기보다는요 평균, 표준편차 그리고 등급별 성취 비율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균은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구열과 시험 난이도를 보여줘요 평균을 그 점수만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평균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알려고 하실 땐 그 학교에 시험지를 입수하셔서 직접 풀어보고 해당 교과의 전문가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중학교엔 없고 고등학교에 있는 정보예요 이 표준편차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등급, 그 내신에서 1, 2, 3, 2등급 있죠 이 등급 간의 격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등급 간 격차가 좁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는요 학구열과 그 학생들의 학업태도 그리고 학업역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표준편차가 작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저는 결국 졸업할 때 입결로 봤을 땐 표준편차가 작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그 소화하는 학생마다 다른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멘탈과 그런 태도를 갖춘 학생이라면 가는 게 좋아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죠 새 등급을 보시면 되는데 바로 A 그리고 D입니다 A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내신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 근성과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A가 많을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A 등급과 D, E 등급의 그 비율을 보면 면학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의 양극화는 좀 결이 달라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과목별 그리고 계열별로 반이 정해지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1학년 2학기를 참고하세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자녀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